현대자동차가 차량 외관이 손상되면 구매 시바된 포인트로 수리해주는 바디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. 이 서비스는 전차종을 대상으로 한다. 구입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미만일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. 다만 차급별 100만에서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차대차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. 현대 바디케어 서비스는 기본 보장 상품인 바디케어 베이직과 재구매 시 이용 가능한 바디케어 플러스 바디케어 패키지 등 총 3가지가 마련돼 있다.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판금과 도색, 흠찌, 도체 등을 제공받는다.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구비 비용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경제적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. 현대차는 이용하여